안전한 배달을 위한 조건, 라이더로그 라이더로그는 증가하는 배달 산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배달 대행에 안전함을 더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륜 자동차 등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특성상 불법, 사고, 파손, 분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 GPS가 아닌 맨즈 센서 기반의 운행 기록 확인 솔루션으로 GPS와 CCTV로 알 수 없던 소형 모빌리티의 세세한 움직임을 기록, 저장합니다. 라이더로그는 속도와 위치뿐만 아니라 사고 충격과 운행 패턴을 분석하여 운행 중 일어나는 파손, 불법, 사고를 감지하고 보험 문쟁과 단체 보험 할인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또한 배달 대행용 스마트폰 조작기 딜리세이프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배달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로그로 수집, 분석된 데이터는 웹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용자 평가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배달 산업, 라이더로그가 함께합니다.